킹송 호환 가능 어플 관련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은 현재 아이폰에서만 가능하구요 아이폰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다크니스 보시라고 검색하시면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크니스 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다크니스 보시라고 들어가시면은 이런식으로 어플이 있는데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들어가시면은 이런식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되었을 때 킹송 14, 16 이런식으로 됩니다 현재 14 제품 연결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연결됐구요 제품 움직였을 때 속도, 최고속도, 어플 거리가 나오고 옆으로 슬라이더 움직였을 때 잠금, 라이트 기능이 여러가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설정 들어가셔서 기기에 들어가시면은 기존 킹송 어플과 동일하게 여러가지 기능이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이 앱을 사용하셔서 킹송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이 전부 다가서 다크니스 보시라고 하면 예정도, 여정도, 엠이, 정말 이상한 정리해주세요